자생활을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 페인 사이트 복지사입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디지털 자산지갑 클립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출시 이벤트로 50클레이 출시 이벤트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거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사실 오픈하자마자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커뮤니티 탭에도 가격 같은 걸 제가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가격도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인원에서 봤을 때가 90원인가였었는데 300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00원 중반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파셨나요? 아니면 아직 들고 계신가요? 12일에 클립의 개발사인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가 브런치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거를 읽어보면 아 참 그 브런치도 카카오에서 만든 겁니다. 카카오의 블로그 서비스에요. 이 블로그의 글을 보면 클레이를 지급받은 가입자의 75%가 아직 클레이를 보유하고 있다며 가입자 대부분이 클립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기다리며 클레이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재선 대표 분이 판단하시기에는 클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분들은 뭐 쥐닭이나 코인원 사용할 줄 모르실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실 거고 거래는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로는 가입자 대부분이 클립의 추가적인 기능을 기다리면서 클레이 처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상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이 지금 딱 현재로서만 보면 뭔가 제가 딱 사용하고 싶은 그런 서비스는 없거든요 사실. 이게 나중에 분명히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건 저도 알겠는데 지금 딱 그냥 현재 이 상태로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클립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쉽게 간편하게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는 너무나 잘 맞는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전송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굉장히 가벼워서 만족스럽습니다. 클립 사용자는 소셜, 게임,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 앱 우리는 이걸 평소에 탈중앙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줄여서 디앱이라고 불렀었는데 클레이튼은 비앱이라고 하더라고요. 탈중앙은 아니니까요. 이 비앱에서 획득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거나 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게 바로 NFT 그러니까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자산의 역할을 하는 토큰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주고받고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게임에 사용될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실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모바일 게임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이머분들께서는 이 아이템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아이템 때문에 싸움도 나고 길디끼리 전쟁도 하고 이거 팔아서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면에서 현실 세계의 경제적인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게임 하나를 출시했는데 그걸 플레이하다가 굉장히 레어하고 유니크한 아이템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아이템은 탄생과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 NFT 즉 대체 불가 토큰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마 클립 지갑에서 이 NFT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클레이튼 상에서 돌아가는 게임이었을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누군가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X 측에서는 이제 클립의 다음 단계로서 NFT 카드를 획득해서 보유하거나 전송하는 경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무언가 서비스를 통하거나 이벤트를 통해서 NFT 토큰을 발행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겠죠.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NFT를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의 부동산 가치를 대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디센트럴랜드 내에서는 NFT 토큰을 갖고 있으면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곳에서 어떤 상업적인 활동이라든가 건물을 세우던가 여러 가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상의 서울에서 강남 땅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 NFT, 한남 NFT, 마용성 NFT 이런 거 나오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만 보면 아마 선뜻 마음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볼게요. 카카오가 처음에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하셨을 겁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가상세계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VR글래스를 통해서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업무를 보고 그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돈 냄새를 맡고 오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거기서도 돈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뭐 클레이튼 상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클레이가 사용되던가 뭐 해당 B앱의 자체적인 로컬 커런시가 사용되던가 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상세상에서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올라갔고 돈이 되는 거니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렇죠 물론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절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의 산 앞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국내에서 클레이튼이 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이더리움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건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클레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거니까 클레이로 마무리를 해보자면 여러 거래소들에서 클레이를 상장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늘어나게 되겠죠.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얼마나 큰 포텐셜과 밸류를 가졌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카카오 그라운드 엑스의 클레이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